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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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전함이 근데 좀 빡세네 아이오와 이즈모 장바르 아 이즈모 빼고는 건들 수가 없는데 전함이? 대공이 다 센데 흠 흐흠 시키칸 아나타가 이려면 기무임 빡세겠는데 시키칸 갑시다 헬캣입니다 헬캣 지옥고양이 아 카가 이쪽에 있네 이거 타이니팜 아니에요 하이 크렘빵 발견 아줌마 발견 어 내꺼 전투기가 이겼네요 아이유가 여기있고 발견 발견 지금이야 간다 아아 오케이 9800딜 전투기 아 전투기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좋아 아 아 아 뇌격기 보내 이제 순서대로 보낸다 나 보자마자 그냥 호다닥 피하는거 봤어요 하하하 이걸로 이즈모 패고 지나가면 되겠는데 딱인데 가는 길이 있네 저게 보였죠 아까 영화 미드웨이에 나왔던 일본 항모가 아카기 아카기랑 카가랑 히류 소류일거에요 맞을겁니다 워쉽에는 아카기랑 히류랑 소류가 없어요 게임에는 안나왔어 아카기 여기 가게다 이거 이제 뻥뻥 터지면은 이거 피하자고 한발 두발 세발 두발 천구 카가 계속 지나간다고 저거를 열려 다른들 내 시방제 ход 뭐라고 이걸 지나간다고? 공격 이걸 지나간다고? 고고 야야야 떨고 이거 안되겠다 아군한테 맞을텐데 저렇게 나오면 내꺼 피하려고 나온거거든요 지금 두발 세발까진 안맞겠다 베스트데이 갑니다 살짝 피해야겠다 들어오던데 캡이 아까 누가 울티모어네 아쿠아가 밖으로 나왔잖아 지금 밖으로 나와있어 지금 아 아 근데 이거 전함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 이즈모는 대공이 약해서 상관없는데 오케이 아이유가 껴있어서 안되겠다 이렇게 된 이상 볼티모어를 죽입니다 이즈모 크렘린 달리네 앞으로 다시 아 아 왜 쒀벌? 이게 과군통나버리네 위에 맞아가지고 야 크렘님 좀 막아봐요 그냥 들어와 저거 걸렸다 도망가야되 도망가야되네 풀이고 지나가야되는데 아이고 절퇴이 맞는다 또 맞아 이만 흐흑 지나가면서 오우 야 이C퍼 뭐고 이거 뭐야 뭐맞았어 방금 2만 딜 먹었는데 나도 흠흠 전함이 쏜것같아요 이즈모나 크렘 유닛 도망가야돼 스파트니까 수고나야되네 아씨 아이오아도 옳는데 아이오아도 대공이 세가지구 스팟만 해주면 아군 전함이 철회할 것 같아 옆구리 까고있잖아요 저러면은 아군 전함이 왜 이렇게 못쏘냐 그래 저거 들어간다 지나갑니다 카가 루이 있을텐데 클레베르 아이오아는 죽을거에요 저렇게 들어가면 카가 쬐고 있네 저기로 클레베르 대공 센데 안쏘네 대공포 꺼놨다 얘 지금 대공포 꺼놨어요 이 친구 다행이다 지나가자 빨리 클레베르 카가 하이 다 쓸텐데 오는거 전투기를 근데 안쓰네 아이오아 교라이 간다 아 그걸 또 꺾어? 한 발 두 발 아 이건 안되겠다 헬켓 나가신다 헬켓 게임은 우리가 유리하죠 훨씬 게임은 우리가 유리하죠 훨씬 게임은 우리가 유리하죠 훨씬 냥냥본치 크흠 카가가 밑으로 쬐겠죠 그러니까 저 아까 우측 돌던 전암들이랑 순영암이 계속 쭉 잘 올라가긴 하네요 크흠 크흠 지원 아군들이 지원 요청을 바라지만 최고의 지원가는 위험요소를 없애는거죠 항모를 없애러 가겠습니다 진정한 지원가지 그게 여깄다 이거 몬타나가 쏠 수 있을거 같은데? 날라온다 아 왜 이렇게 못맞추냐 근데 내가 죽여야지 그냥 아이고 5600T 지금 조금 아깝다잉 지금 아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흠 흠 이거지 카가 5열 이제 소탕이다 이제 음 함잭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예비 함잭이 지금 거의 서른 되어있네 이게 지금 갑판 위에 준비되어있는 함잭이고 초록색으로 되어있는게 R2 눌렀을 때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있는게 예비 잘 안떨어진거죠 함잭이들이 많이 아 근데 크렘린 대공 센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C뻘 2발에 가는 가자 하아 속도 줄였네 두발 오케이 간다 극복 이거는 순양함한테 갈거에요 아줌마 저 위 있지 크랩님 왜 안죽었어 아직 이즈모도 여깄고 이즈모도 여깄고 어 내가 죽일까 그냥 잠깐만 내가 죽여도 되겠는데 흠흠 막타충 간다 막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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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왜 안죽었어 아야 피채오네 아니 이즈모가 시타가 안나잖아 이게 우조가 뭐야 흠흠 야 아줌마 나보고 급선회 하죠 지금 안죽으려고 아 내 대공봐라 이거 미쳐가지고 아우 이 이즈 다 개꿀 시간되겠는데 잘하면 흠흠 클레베르까지 잡을 수 있겠다 잘하면 상대방 아줌마 이제 가구요 안죽었네 아줌마는 아군이 알아서 할거고 이 친구 갔네 아줌마 가셨고 혼자 남은 놈 이리와 이리와 섬에 박을거 같은데 근데 그쵸? 흐흐흫 먹어 선물이야 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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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악마다 악마 마이볼 오우 13만딜 개꿀 아흐흫 자 여러분 10탑방에서 엔터프라이즈로 상대방 족치는 방법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상대방 카가 병신을 만들었고 어 상대방 카가가 함재기를 40대를 격추했잖아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거에요 어 손실된게 97대인데 내가 훨씬 많이 남아있었잖아 엔터프라이즈가 이게 장점이에요 함재기가 많아 어 많고 그래가지고 좀 터져도 돼 아무튼 엔터프라이즈였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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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